자 이걸 만족시킬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야겠지 자 이걸 만족시킬 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양수의 이다 말이야 이걸 x로 넣고 이걸 y로 넣으면 얘는 몇이야 x 플러스 2y가 되지 이걸 k로 넣고 조건이 뭐야 x 제곱 플러스 y가 a 제곱일 때 이거의 최대값 여기서 y로 구하면 a 제곱 빼기 x 제곱이지 이 양수니까 x의 절대값이 a로 작다 나오는 동시에 k는 x 플러스 e에 a 제곱 빼기 x 제곱 나와 마이너스 e x 제곱 이상하다 말이야 됐어 진출해 4분의 1 근데 A가 어딘지 모르지 그 다음 프레지 첫번째 A가 4분의 1 보다 첫번째 나왔을때 최대값은 X에 A를 가면 되지 그래서 A가 나왔나 이렇게 되면 4분의 1 보다 첫번째 최대값은 2에 2 지고 플러스 8분의 1 보다 아 죄송합니다 중국어에게 없네요 감고가 뚫렸네요 최대값은 없다고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멘